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icism 김정우 선수는 잡아 넘기려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윗발 우주에 윗발 우주에 손가락질으로 손바닥을 끌리고 저희 주 사회 가림두는다 어 굉장히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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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발을 극성화 이빨 공격이 바로 들어왔는데 소독이 나갔습니다 노우야 지우야 이겨 급해 노우야 급하다 비겨도 이겨 비겨도 이겨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 몰아붙이는 모습이죠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 무선건 이것만 가져와야 되는 반함에 그렇지 반칙 간다하게 천천히 좀 더 맞아도 돼요 무릎만 맞춰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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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화이팅 반함이 이번 승리도 가져오게 되면 곰두관 입장이 되는데요 와중에 어이벙 중 tuv 자 저는 좀 침착하게 서로 유리한 승부의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현 선수 같은 시도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김지원 선수 중심과 좋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 같아요. 방어를 좀 더 하면서 15초 남았습니다. 아쉽지만 10초 남았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중량시간이 됐는데요. 양포인트 모두 펼하면서 선수가 남아있는 첫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첫 경기 승이 되었습니다. 첫 경기 승! 1위 선수가 남아있고 1위 선수 중량 taking 자유가ance 100%나 수현grave 과연 이 등장く지 한글자막 by 한효정